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출연 출자 기관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시가 해당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가 출연 출자 기관의 각종 비리에 대한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출연 출자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열고 최근 비리로 실주된 실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금품 등 향응 수수분절과 행동강령 위반 등 도덕성 회의와 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 5개 실천 항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결의대회 후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관 및 비리 척결을 위한 김범일 시장의 훈시가 이어졌고 각종 비리 사례와 잘못된 정책 결정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허철행 감사관의 특별교육이 진행됐습니다.